자 방정식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되어있죠 방정식 실근의 갯수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놈도 마찬가지야 결론은 뭐냐면 fx는 0 자 우리 이거 식을 정리하는 건데 우리 방정식에서 fx는 0 이게 지금 뭐야 원래는 일반적인 방정식은 는 0으로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y는 fx라는 식하고 y는 0하고 두 개 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y는 0이 우리 다른 말로 뭐예요 x축이잖아 모든 y값들이 0인 애들 맞지 그러니까 fx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보고 우리는 실근이라 한다고 맞지 그러면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말이죠 y는 fx와 y는 gx의 식을 정리할 때 얘들들이 연립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들 둘이 갔다 해서 정리하면 얘들 둘이 연립한 해가 나올 거라고요 맞죠? 맞지? 그게 실근이겠죠 이해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실근 구할 때는 요렇게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당연히 내가 좀 이따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어떤 약간의 변형된 방법으로 문제는 풀어줄 거야 알겠어요 편하게 우리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차 방식의 근혜 판별인데 이거는 내용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봐봐 3차 방식이 이렇게 했는데 x축이 여기 있으면 해가 몇 개야? 세 개죠 그러면 당연히 극값은 극소인지 극대인지는 몰라도 두 개는 부호가 다르죠? 하나는 위에 과 하나는 밑에 있잖아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극대, 극소 곱하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 개다 만약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놈의 극소값이나 극대값인지 몰라도 둘 중에 하나는 0이라 하잖아 맞지? 그러면 해가 몇 개야 실제로는 두 개죠 두 개 이렇게 그어버리면 교점은 얘랑 얘밖에 없잖아 맞나요? 극대인지 극소인지 몰라도 그래프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극대인지 극소인지 몰라도 한놈의 0이면 그러니까 극소와 극대 곱한 한 게 0이면 무조건 중근 하나 나온다고요 해가 두 개 만약에 그래프가요 극대, 극소와 같은 쪽에 있어요 같은 쪽에 부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해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인데 우리는 이걸로 풀지 않습니다 왜 이걸로 풀지 않아요? 어차피 극대, 극소 구하려고 하면 그래프 다 구하란 말인데 그래프 다 구해놓으면 실제로 끝난 말이잖아 맞지? 이해 되겠어요? 실근의 갯수 구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얘는 방정식이야 맞지? 개수 구하라잖아 해의 개수를 구하라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냐? 미분해서 그래프 찾아보자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얼마대요? 왼쪽 거 왼쪽씩만 적은 거야 왼쪽씩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이거 3으로 묶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맞나요?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에요 따라와서 얘는 해가 어떻게 돼요?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마이너스 1하고 3이네 그럼 자 그래프 그리자 뿔마풀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나요? 개형만 대충 그린다 지금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2점이 얼만데요? 3이죠? 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빨리 찾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맞나? 그 다음에 이거 9하고 붙어버리면 5 되나? 10 넣어줘요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돼요? 3 집어넣으면 되나? 이거 27이죠? 마이너스 27이죠? 다시 마이너스 27이죠? 그럼 27 마이너스 27 없어지고 마이너스 27 플러스 5니까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0이죠 이제 그럼 액축이 어디 있겠니? 사이에 있겠죠? 10하고 마이너스 20이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해 몇 개야? 해 몇 개인데요? 3개 3개? 그럼 3개 적어주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도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그래프 그려면 뭐 하라는 거야 맞나요? 2번도 풀어봅니다 자 F'X부터 해볼까요? F'X하면 얼마 나와요? 4X3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입니까? 이해되나요? 네 자 이거 뭐 하자 정리해야 되네 정리해야 되죠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인수분해 하자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돼 우리 조립제품 써야지 뭐 집어넣으면 0돼요 일단 1 1 집어넣으면 0돼나? 4 곱하면 4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마지막에 0 나오죠 이 말은 뭐 한다? X 마이너스 1 하나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4X고 플러스 X 플러스 1이가 맞아? 네 이해했나 지금? 요렇게 나왔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되나? 얘 인수분해 돼요? 네 네 얘 인수분해 됩니까? 이거 근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근 정리하면 얼마돼? 판배 시 쓰면 1 마이너스 16 알까? 네 이거 근 없죠? 네 이해 됩니까? 네 그럼 이거 는 0 되려 그러면 X가 뭣밖에 안 나와? 1밖에 안 나오네 맞아요? 이 말은 원래는 이 3차함수인데 X축하고 어딘데? 봐봐 3차함수잖아 F'이 네 맞나? 근데 X가 해가 하나라고요 그럼 이거 X축 어디 꺼야 돼요? 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한 군데만 꺼면 되잖아 맞지? 우리가 찾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건데? 마플이 중요한 거죠 맞아? 따라서 Fx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돼요? 네로가 떠올라 가겠죠 쌤 이거 4차함수 맞아? 2차함수 그래프 같은데 4차함수도 2차함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해 됩니까? 그럼 얘는 언젠데요? 1일 때지 이해 돼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콤마 얼마 나오는데?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야 단순 계산 이런 걸 왜 이렇게 못 따라오니? 마이너스 3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면 X축이 어디 있겠니? 위에 있겠죠? 몇 개에서 만나요? 2개 2개에서 만나겠죠? 이해 됩니까? 네 정리됐어요? 실제로 원칙으로 그린다면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렇게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봐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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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내려왔죠? 맞지? 내려왔지? 맞나? 증가 증가 증가하다가 점점점 커지지? 맞죠? 다시 적어지지? 내려왔다가 어떻게 돼? 올라가다가 점점점 커지다가 기울기가 잠깐 완만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0되는 부분은 없지만 이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라는 거고 결론은 뭐다 어차피 1이다 됐어요? 네 54번 봅시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세요 근데 뭐만 알면 되냐?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래프 그립니다 자 일단 저런 그래프를 저런 해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나중에 하고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맞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수가 생겼네 맞지? 맞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왕 합니다 이왕 x의 저거 마이너스 12x는 뭐하다? k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는 이 그래프만 그릴 거야 알겠어요? 쌤 이거 학교 쌤은 그대로 이렇게 풀어주던데요 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어쩌면 미분하면 k가 없어지니까 하지만 원래 함수에서 극값을 찾으면 숫자를 대입해야 되잖아 그거 그럼 그 대입하면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게 알고 뭐가 나와? 뭐 더하기 k 뭐 빼기 k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럼 그래프 그릴 때 힘드니까 정확성이 없잖아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상수 문자가 나왔을 때는 이왕 해서 정리합니다 알겠어요? 난 이거 그래프만 그릴 거야 알겠죠? 한번 보세요 얘를 fx로 해버리면 f'x의 식은 어떻게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12 나옵니까? 3으로 묶어내면 뭐 남아요? x 제곱 마이너스 4 이거 인수분화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나오죠 이 말은 얘의 그래프는 2차 함수고 얘가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x추가 만난다는 말이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뭐다 뿔마풀이라는 거잖아 맞나? 잘 보세요 그래프 좀 크게 그릴 테니까 자 뿔마풀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이해 됩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맞아요? 이해 됐나? 요게 fx야 저게 fx가 아니고 나는 쪼개놨다 지금 맞지? 자 여기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2고요 요게 2래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 대충 뭐가 나와요? y축이 나오겠지 맞지? 근데 잘 봐 무조건 얘는 0,0을 지납니다 무조건 왜요? 내가 지금 뭐 해버렸거든 상수를 넘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fx가 되어버렸고 0집으로는 무조건 0밖에 안 나와요 상수를 넘겼다는 말은 문자를 다 갖고 있다는 말이니까 0집으로는 다 0이 되겠지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야 됐나? 자 마이너스 20으로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4가 그럼 얼마 나오죠? 16 20으로 넣읍시다 8 빼기 24가 마이너스 16 나오나? 자 이렇게 나왔네 이해 돼요? 자 쌤 앞에 거는 그렸어요 그럼 뒤에 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내가 얘기했잖아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교점 찾으면 된다 했잖아 근데 얘 그래프는 그리기가 대빵 쉽죠? 왜냐하면 K는 상수니까 역부를 이렇게 끄는 직선이에요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일단 기준은 어디야 항상 기준은 뭐다? 이거 극값을 갖는 지점이에요 극값을 갖는 지점 알겠나? 극값을 갖는 지점입니다 자 얘가 16이니까 요때 K값이 얼만데 이거 16이죠? 저게 이게 K잖아 Y는 K 그래프를 그래프를 봐봐 이 상태로 적으면 이 그래프를 통으로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 근데 얘를 고정시켜놓고 K만 놔두면 이 직선만 들었다 올렸다 하면 되잖아 직선은 움직이가 편하잖아 맞지? 그리기도 자 그래서 처음에 요거는 K는 16 얘는 K는 얼마? 마이너 16 인데 양의 실근 음의 실근 이딴 말이 나온다면 0도 잡아줘야 돼요 0도 요것도 잡아줍니다 당연히 K가 얼마 돼야 돼요 0이겠죠? 자 기준 잡았지? 기준 잡아놨으니까 이제 그 사이 값 볼게요 자 본다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요 교점 어디서 생깁니까? 여기서 하나 생기지? 이게 X값만 봐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야 오른쪽에서 만났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얘는 쌤 얘는 뭐냐 하면요 양수 한 개랑요 맞나? 헉은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맞나? 걔는 이런 걸 뺄게요 헉은 두 개가 나오겠죠 왜요? 3차식이니까 해는 몇 개 나와야 돼? 3개 근데 실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나? 그럼 얘 볼까요 얘? 얘는 뭐예요? 이 기준되는 놈부터 잡아놨라 했잖아 내가 이 기준 요거 얘는 음수 한 개랑 양수 한 개나오나? 이게 Y축이니까 이게 왼쪽이 이게 오른쪽이잖아 맞지? 그럼 음수 한 개 또 뭐 나온다? 음수 한 개랑 양수 한 개 나오는데 쌤 이거요 음수가 하필이면 중근이에요 접했으니까요 맞죠? 이해됩니까? 해는 몇 개로 보인다 지금 결론적으로 두 개로 보인다 그럼 이 사이에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 개는 맞죠 음수가 몇 갠지 양수가 몇 갠지가 중요한 거야 왜? 문제에서 저렇게 묻고 있으니까 음수 두 개와 양수 하나죠 그럼 얘는 음수 두 개와 양수 하나야 맞나요? 그럼 얘는요? 양수 또 영 하나 음수 하나요 그럼 얘는 양수도 한 개 있고요 영도 있고요 음수도 한 개 있어요 결론적으로 세 개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끄면 어떻게 돼요? 음수 하나 양수 음수 하나에 양수 두 개 나오죠 맞나요? 이거 얼마 안 돼요? 기준 이거 음수 하나에 양수 하나에 음수 하나에 양수 하나인데 하필이면 얘는 양수가 중근일 때야 맞나? 그럼 이 밑에 이건 얼마 안 돼요? 음수 하나에 허근 두 개죠 허근은 음량이 없어요 맞죠?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이제 문제 보래 자 문제 따라가 볼게요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야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음수인 중근과 음수 중근 나왔네 이거네 맞죠? 맞나? 양수한 거 맞나? K컵 얼마 돼야 돼? 10년 어 K16 맞나요? 2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와 한 개의 양수야 두 개의 음수와 한 개의 양수는 이거 아이가? 네 맞지? 맞나? 근데 얘는 기준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뭘 잡아야 돼? K는 16보다는 뭐하고요? 작고 0보다는 크다면 얘는 항상 뭐가 됩니다? 요러한 해를 가집니다 이 말이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기준 잘 잡아야 되죠? 맞나? 근데 기준 잡을 게 어려운 게 아니죠? 뭐야? 극값 두 개랑 0 하나 됐나? 양수 음수 잡을 때는 요렇게 하는 거고 그냥 그냥 해가 몇 개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극값만 기준 잡아주면 돼 맞죠?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나오니까 맞지? 그 다음에 한 개의 음수근이야 이건가? 한 개의 음수근 다 맞죠? 한 개의 음수근이 이거 아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실근을 구했는데 음수 하나만 택나왔대 그러면 허근이 두 개 나오고 음수 하나 나오니까 이범이잖아 지금 그러면 K가 뭐보다? 마이너스 16보다는 작아야 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네 나중에 따라오나? 되겠어요? 그다음 자 똑같은 내용 같은데 어? 똑같은 내용 같은데 맞죠? 또 해보래 이거나 이거나 다른 게 뭐야? 금방 풀었던 문제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죠 단 내가 뭐라 했니? X 세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는 마이너스 K로 푸는 게 맞다고 그래서 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얘는 아까처럼 이동만 해주면 되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를 뭐라 하자? FX로 하자 그럼 F'X 어떻게 돼요? 3X 제곱 3X 제곱 플러스 9 그럼 얘 3으로 묶어내도 되나? X 세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그럼 이거 인수문하면 3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죠 얘나? 얘는 얘 이렇게 1을 삼아 이거? 뿔마풀이네 맞죠? 그럼 그래프 대충 그리죠 내가 이제 안 잡아줍니다 이제 보라고 같이 해보라고 뿔마풀이야 맞지? 됐나? 아까 내가 좋다 했지 요게 얼마? 1 요거 얼마? 3 Y축 어디 있어? 이쯤에 있겠네 그럼 얘 무조건 어디 지나? 0,0 지난다고 왜요? 0집어넣으면 다 0 되잖아 그래 그래프 그리기가 좋다는 거지 이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다음 잡아놓고 갑시다 그 다음 얘는요? 당연히 이 값 찾아봐야 돼요 얘가 만약에 이따위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맞지? 해봅시다 3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요기에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요? 3집어넣으면 얼마야? 27이가? 3집어넣으면 27이가? 어 얘는 54네? 마이너스 그럼 두 개 나오면 0되뿐이지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 모양 뭐야? 금방 내가 얘기한 대로 약간 다른 모양 나오네요 어떻게 나와요? 내가 지금 개형 그린 거니까 막다나 그릴 필요 없죠? 맞지? 계속 수정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0코메이면 100% 지나는데 3집어넣도 0 나온다며 이해돼요? 네 자 똑같이 그려줬어요 이게 3이야 됐나? 이제 뭐하래? 뭐하고? 아니 요거 찾아야 되네 1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집어넣으면 4 나오네요 됐나? 이제 따라가자 문제에서 어떻게 꺼야 될까? 생각해봐야 돼요 그냥 서로 다른 3실근이래 서로 다른 3실근이면 요사이 꺼지면 되나 맞나요? 자 요때 K값이 얼만데? K가 아니고 지금 뭐야? 마이너스 K가 얼마? 4 4 요거는 요거 그 뭔데 요거? 요거는 극소잖아 0이 아니고 극소 때문에 본 거잖아 지금 맞지? 마이너스 K가 뭐인 경우? 0인 경우 이 사이 꺼면 무조건 몇 개야? 3개가?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K는 뭐하고 뭐 사여야 돼? 마이너스 K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는 뭐하고 뭐 사이다? 0하고 4 사이다 따라서 K는 뭐하고 뭐 사이면 돼요? 마이너스 K하고 0 사이면 되는 거죠 이해 됐나요? 네 이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 생각을 해봐야죠 실근 한 개와 중근이 나왔대 아까 우리 정리할 때 실근 한 개와 중근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기준 아니었나? 아까는 양에서 실근 하나에 음수의 중근 또 음수의 중근 하나 음수의 하나에 양에서 중근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뭔데 이거? 요즘 중근 맞죠? 맞나? 이거 둘 다 그냥 지금 부흐로는 거 만기 아니기 때문에 실근, 중근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어 실근인데 두 개인데 얘는 중근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네 그냥 그럼 얘는 뭐 돼요? 마이너스 K는 뭐가 되거나 4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K는 뭐가 되거나 0 따라서 K값이 뭐다? 마이너스 A이거나 K는 뭐다? 0이다 따라 옵니까? 세 번째 거 한번 해보자고 세 번째는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근은 우리가 못 그립니다 맞죠? 좌표를 못 놔서 좌표를 실수밖에 못 나타내요 그러니까 허근은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 개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어딘데요? 이 위에인가요? 또는 이 밑에가 맞지? 두 개 나오겠네?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K가 뭐보다 크거나 4보다 위에 있거나 마이너스 K가 4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K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맞아요? 아 그러면 K값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K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정해되겠어요? 어차피 그래프가 문제인 거였잖아 이해해되나? 그래프를 못 그리면 방법이 없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61번도 봅시다 계속 걸리네 이거 계속 신경 쓰여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랑 Y는 5X 마이너스 K가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래요 똑같아요 왜 똑같아? 어차피 난 뭐 할 거거든 연립할 거거든 만나는 점이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랑 5X 마이너스 K랑 연립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5X만 넘기면 되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K 되어버리나? 똑같네 이제 이거 뭐 잡고 FX를 잡고 F'X 뭐 할까요? F'X는 뭔데요? 3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3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나오나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뿔맛 뿔 나오네? 계속 똑같은 거죠 이해 됩니까?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맞나? 이 점 언제고요? 마이너스 1이고 이 점 언제고요? 1이고 마이너스 1 지분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지분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플러스 2 나오죠? 플러스 2 나오죠? 이거 2입니다 1 지분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죠? 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Y축 여기 있고 맞나요? 네 이렇게 그르면 얘가 얼마다? 2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지금 이까지 다 나와버렸네 그 값도 찾았지? 그럼 대부분 기준되는 놈은 요거 두 개다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요? 세 점 세 점에서 만나래 무슨 직선이?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맞지? 상소함수니까 옆으로 끄면 되잖아 근데 세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맞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그럼 뭐하고 뭐 사이인데요? 2랑 마이너스 사이에는 어떻게 끄어도 무조건 몇 점인데? 세 점 세 점 결론 기준이 뭐야? 얘죠 얘 맞나? 얘와 얘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아 마이너스 K라는 놈은 뭐보다는 작아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 되고 2 됩니까? 맞아요? 네 답 문제에서 아 정수의 갯수 물었네요? 네 뭐 있어요? 1 0 마이너스 1 0 1 세 개입니까? 네 감사합니다.